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자입니다. 참 인생이란 것도 사람 마음이라는 것도 여전히 알 수가 없는 무지한 사람이지요. 어찌 보면 하늘이 저한테 처음으로 복이라는 것을 주고 그토록 바라던 따뜻한 가정이라는 것을 주었는데도 저는 제 복을 발로 찾는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그토록 밉고 낳길 후회했던 딸 때문이지요. 딸이 이번에 사위감을 데리고 와서 결혼한다고 하는데 저는 여전히 내심 불안하기만 합니다. 어느덧 딸도 저 시집갈 때만큼이나 커서 새 신랑을 데려와 자기 행복을 찾겠다고 환하게 웃으며 소개했지만 저는 신랑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아니면서 심장이 두근두근거렸습니다. 그 감정은 결코 딸을 사위에게 뺏긴다는 불안함도 아니었고 나를 두고 딸이 시집가 버린다는 괘씸함도 아니었습니다. 태생부터 딸은 제 불안감의 원천이지만 모든 것을 융화시켜주는 천륜이라는 이름 때문에 거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이 주구장창 길고 어려웠는데 지금부터 제가 왜 딸에게 이런 감정을 들게 했는지 사연을 읊어보겠습니다. 1960년대 끝자락에 태어난 저는 부모님께 그리 달갑고 살가운 딸이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 부모님께 좋은 감정을 가진 딸이 아니었죠. 부모가 없으면 차라리 모를까 부모님이 계신데도 사랑을 못 받고 자란 괴로움은 그야말로 말할 것이 없었습니다. 남아 선호사상이 심했던 그때 저희 부모님께서는 아들을 참 낳고 싶어 했지만 저는 부모님의 기대감을 절망으로 만들어버린 딸이었습니다. 5녀 중 막내로 태어난 저를 품은 엄마는 이번에 발길질 태동도 심하고 분명 아들이다 여겨서 특별히 몸가짐을 조심하고 기대를 했지만 그런 저는 안타깝게도 딸이었습니다. 이름도 이귀남이라고 지어놨는데 귀남이는 여자 이름으로서 투박했지만 그대로 제 이름이 되었습니다. 지금에야 현대 사람들이 딸에 대해 각광을 받고 있다지만 그때만 해도 아들은 참으로 중요하고 부모 제사법을 차려줄 존재였습니다. 저는 그런 존재가 못되고 태어났었기에 특히나 그 많은 기대감 속에서 실망을 준 존재였기에 그만큼 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맨날 굼떠가지고서 니 언니들 반만 따라가라 니가 하는 일이 대체 뭐가 있어? 공부도 못하고 할 줄 아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 내 적을 낳는 것이 아니었는데 입 하나만 더 늘었잖아. 언니들은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면서 공부도 잘하고 자기 앞가림 똑바로 하는데 왜 너는 그렇게 하질 못하냐? 참 똑같은 자식인데 이렇게나 다르니? 저의 진정 부모님은 저에게 늘 혀를 차셨고 부모님 말과는 달리 어렸을 때부터 야무지고 눈치가 빨랐던 만큼 눈치밥만 먹게 되었습니다. 제가 굼뜨거나 느린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알려주지 않아서 제가 못했던 것을 알아서 하지 못한다고 타박이나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모님이 그러니 당연히 그 밑에 있는 언니들도 저를 미운 오리 새끼로 취급을 했고 사이가 좋을 리 반무했죠. 친구들 사이에서도 하나가 남기에 홀수끼리는 잘 안 논다고 하는데 그런 자매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이 통하는 첫째 둘째 언니가 친했고 셋째 넷째 언니가 친했고 저는 아무도 상대해 주질 않았습니다. 그나마 넷째 언니가 털이 제일 적어서 저를 가족들에게 이런 취급받는 것이 안쓰러웠던지 자기 기분 좋을 때는 챙겨주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살갑게 친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니들은 다 대학교를 좋은 데 가서 그래도 부모님께 아들 없는 서러움을 달래주었지만 오로지 저만 대학을 가지 못했기에 부모님의 실망감을 주었죠. 하지만 그것도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부모님이 저를 눈에 가시로 생각했지만 저는 그런 부모님을 좋아하고 의지했습니다. 나를 이만큼이나 키워주시고 사랑을 못 받고 컸다 한들 절대 부모님 없으면 이만큼 성장하지 못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저 대학시험 때 어머니가 갑자기 눈앞에서 쓰러지신 적이 있었습니다. 욕실에서 미끄러져 뇌진탕이라고 했죠. 대학시험이라고 아무도 챙겨주지 않고 다들 이른 아침부터 출근하고 외출하고 있어서 엄마랑 저랑 단 둘이 있었습니다. 학교 가려 할 때 마침 엄마가 욕실에 드나들다가 쓰러지는 바람에 저는 119를 불러서 엄마를 병원으로 모셨고 아무도 집안에 없었기에 저만 보호자 역할을 하며 엄마 곁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따님이 있었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어머님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나중에 엄마 쓰러졌다는 것을 한 가족들이 모두 모여 엄마 병상을 지키고 있었고 제가 구했다는 소식에 고맙다고 얘기하기는 커녕 뺀질 뺀질하니 늦장 부리며 학교 안 간 것도 도움이 되는구나 공부 안에서 시험 한 번 핀 게 제대로 걸렸네 이리 말을 하는데 저는 대학 시험까지 포기하면서 엄마를 구했는데도 그런 소리밖에 듣질 못하니 그때 부모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마저 사그라들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다행히 가벼운 뇌진탕이었고 당분간 팔다리까지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대학 시험 안 본 김에 어차피 학교에서도 별 수업을 하지 않으니 엄마를 모시고 다녔습니다. 저는 엄마를 구했음에도 좋은 소리 듣지 않아 이 악물고 안 한다 하려 했지만 그나마 엄마는 저더러 고맙다며 너 아니었으면 엄마 큰일 날 뻔했다고 우리 막내딸이 그래도 엄마한테 제일 효도했다는 소리에 마음이 움직여서 엄마를 열심히 모시고 다녔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여전히 가족들은 제게 냉랭했지만 그래도 친엄마의 마음은 움직였기에 그걸로 수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까지 빠지면서 엄마를 택시 타고 열심히 모시고 다녔죠. 재수를 해보는 건 어떻겠니? 그래도 선생님께서 너 열심히 해서 성적이 많이 올랐다고 하던데 대학 시험을 못 본 것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워하시더라. 됐어. 난 이제 대학 안 가려고 아무 의미도 없고 왜 가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냥 하고 싶은 게 없어요.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대학이 전부는 아니잖아. 행복은 성적순도 아니고 좋은 대학 들어갈 자신도 없고 그냥 나 대학 안 가고 내 인생 살게요 엄마. 엄마는 본인 때문에 제가 대학 시험조차 못 치른 게 안타까웠고 자책감이 느껴졌던지 계속 대학 시험을 보라 했지만 저는 이미 연이 아니다 싶어 보질 않았고 저는 형제들 중 유일하게 고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를 구하는 데 후회는 없었습니다. 엄마가 나를 인정을 해주었으니까요. 당연히 받아야 할 사랑을 중요한 것을 포기한 후에야 받을 수 있었던 사실이 씁쓸했지만 나에게는 다른 인생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언니들 다 대학 생활할 때 어느 한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격리일이었죠. 어려서부터 샘에 빨랐던 저는 격리일이 잘 맞았고 열심히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던 찰내에 어느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던 사람이었는데 저한테 관심을 표하고 주변을 돌았습니다. 저보다 6살이나 많은 사람이었는데 얼굴도 훤칠하게 잘생기고 키도 커서 마음이 갔습니다. 그 사람도 제가 마음에 들었던지 회사 밖에서 한번 보자고 했고 처음으로 사랑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리고 만난 지 3개월 만에 덜컥 혼자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못 받은 사랑을 남자한테 애정과 관심을 받으니 저도 제 또한 모든 것을 내어줬는데 덜컥 아이가 생겨버리고 만 것이었죠. 이렇게 흐르는 대로 사는 것도 괜찮다 했습니다. 아이를 가졌으니 결혼을 하면 될 것이고 달란한 제 가정을 꾸리며 사는 것도 좋을 것만 같았죠. 하지만 제 혼전 임신으로 인해서 양가에서는 난리가 나게 되었습니다. 보수적인 저희 집에서는 아버지가 제일 화를 내셨죠. 어디 남자 함부로 만나서 애를 덜컥 가져와 아무리 산 것이라고 교육을 못 받았다 했지만 이렇게 막 나갈 줄은 몰랐다. 이거야말로 집안 망신 아니냐? 어차피 저는 태어날 때부터 산 것이었잖아요. 새삼 그러시지 마시고 그냥 결혼 허락해 주세요 아버지. 결혼 허락받을 것도 없다. 그냥 집에서 나가서 네 마음대로 하고 살아라. 우리 집엔 너 같은 딸림이 필요 없어. 그러지 말고 기왕 시집 보내는 거 잘해서 보냅시다. 왜 이렇게 모지러요 막내딸한테 귀남이도 우리 자식이에요. 어차피 시집 가면 애 낳을 거 축복 속에서 가졌는데 그러지 말자고요. 축복? 누가 축복이라고 그래? 회사에 누가 전화 왔는 줄이나 알아? 그 남자놈 부모가 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주 사람을 깔고 붕괴며 예단이랑 혼수 제대로 챙겨 보내지 않으면 결혼시킬 생각 없다고 선액은 상식 이하인 사람들이야? 아버지는 치를 떨었고 저는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뿐만 아니라 남자 쪽 부모님도 그리 만만치는 않은 분들이셨죠. 그 남자의 이름은 철현이었는데 철현이 부모님은 제가 임신했다는 이유로 그걸 책임을 진다는 빌미로 별 볼일 없는 아들 가지고 저희 부모님하고 제게 아들 장사를 하려 했고 저희 부모님은 용납지 않고 그냥 저더러 나가라 했습니다. 결국 저는 아버지의 내침에 집안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나마 진정 엄마가 혼수할 때 보태 쓰라며 틈틈이 모인 돈이 든 통장을 내어주었습니다. 엄마가 집안 내에서 힘이 없어서 미안하다. 그래도 나중에 결혼식을 하면 꼭 부르려무나 엄마 혼자서라도 너 결혼하는데 꼭 가마 하며 눈물로서 저를 안아주는데 그래도 엄마가 나를 위해 울어주어서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결혼식을 올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 또한 시부모님이 반대하기 때문이었죠. 혼수예단도 제때 못해 오는 며느리는 필요 없다. 내 아들이 왜 처갓집한테 그런 대우를 받아야 하냐 그래도 고등학교식이나 나왔는데 뭐가 부족해서 우리도 책임 못지니 너 알아서 하려무나 시어머님께서는 혼수예단을 바라던 대로 못해 올 것 같다 하니 그렇게 팽 돌아섰습니다. 남편의 형제는 위로 누나가 셋이 있었고 이 또한 막내가 남편이었는데 누나 위로 셋이 얼마나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던지 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고 자기 인생을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혼도 재혼도 밥 먹듯 하는 드센 신우들 역시 반대했고 남편도 슬슬 꼬랑지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널 책임질 수 없을 것 같아. 너도 사랑하지만 가족들도 더 소중하거든 우리 부모님 아들이 나만 믿고 살았는데 그렇게 반대를 하시는데 어떻게 대못을 받겠어 그럼 뱃속 아이는 내 인생은 어떻게 자신 없으면 책임질 일을 하지 말았어야지 야 너 말 이상하게 한다 여자도 좀 조심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서로 조심하지 않아서 아이가 생겼는데 그걸 왜 내 탓으로만 돌려 암튼 난 모르니까 니가 알아서 책임져 남편은 그리 얘기를 했고 저는 그렇게 버림당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남편이 저를 아이를 갖게 하고 내팽겨쳤다는 소문이 돌면서 한순간에 남편은 부책임하고 나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하는 회사의 업계가 좁았기에 남편은 소문이 나서 어딜 가도 시선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남편은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도 갖고 있고 비록 고졸이지만 일에 대한 열정이 넘쳐서 승진도 빨리 이루어졌는데 도덕적인 관념으로 인해서 세간의 손가락질을 받게 생겼으니 어쩔 수 없이 저를 책임진다 했습니다. 너 때문에 울 가족이랑 인형 끊게 생겼다. 많은 거 바라지 말고 그냥 내가 사는 자취방에 들어와서 살아. 너도 어차피 혼수예단 안 해오니 피장파장이잖아. 혼인신고 해줄 테니까 회사 사람들한테 말 잘해라. 괜히 내 앞길 막아봤자 너한테도 좋을 거 없으니까. 남편은 제게 극박지르듯 말을 했고 저야말로 이 결혼을 해야 하나 속이 복잡하고 답답했지만 맘을 독하게 먹지 못해 이미 시기를 놓쳐 배가 불러왔기에 어쩔 수 없이 미혼모가 되는 것보다 낫겠다 하여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고 불분명한 확신이 드는 결혼은 잘 안되기 마련이라는 것은 지금쯤 압니다. 그때는 뱃속 아기를 어떻게 해서든 지키고 미혼모 되는 것이 무서워 한 결혼이었지만 이런 결혼은 하면 안되었죠. 막달까지 힘겹게 일을 하다가 아이를 겨우겨우 낳았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갑자기 망하는 바람에 제대로 월급도 몇 달이나 밀리고 받지도 못하고 나와서 수중에 돈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재수없는 일이 또 있을까 눈물이 났고 남편 또한 심지어 회사 망한 것조차 다 제 탓이라며 다른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남편은 금방 돼서 다행이었습니다. 저도 어서 돈을 벌어야 했지만 어차피 출산 앞두고 오래 근무도 할 수 없었기에 예정일 앞두고 너무 배가 아파서 집에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취방에서 혼자 기다리고 있는 저를 외면한 채 새로 들어간 회사 적응 핑계로 외박을 해대었고 나중엔 사실이지만 새로운 회사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 시간을 보낸 날이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했는데 아기가 막 나올 것 같아서 119에 연락을 하려 했지만 전화기가 고장나 있었습니다. 엉금엉금 기어가서 병원에 어떻게 해서든 가야 하는데 도저히 움직일 수도 없고 공교롭게도 주인 아줌마도 나와 있어서 저는 동네 사람들 들으라고 살려달라 소리쳤지만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엉금엉금 기어나왔는데 바로 앞에 계단이 있었기에 자칫 큰일 날 것 같아서 도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이래서야 둘 다 죽는다 생각해서 안되겠다 낳고 보자 싶어서 힘을 주었고 그리고 몇 시간 진통 끝에 바로 내 딸을 낳았습니다. 어디서 본 짧은 의료 지식으로 탯줄을 처리하고 저는 아이를 품에 안았는데 나를 부척이나 닮은 딸이었습니다. 그 우는 존재가 너무 소중했지만 막상 나아보니 내 인생을 망친 존재가 내 몸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니 한동안 우는 대로 놔뒀고 뒤늦게 돌아온 주인 아주머니께서 애를 혼자 낳은 것을 알게 되어 화들짝 놀라며 뒤늦게 119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렇게 내 왼수 같은 딸은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땐 나를 닮았지만 자라면서 애비를 닮아가는 딸이었죠. 세대 뭐라도 좀 먹어야 할 것 같아서 내가 맘이 안 좋아 비옥국 한 속 끓여왔으니까 이거라도 먹어 고맙습니다. 세대 진정엄마 없어? 에그 누구 몸조리해 줄 사람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애 낳고 그렇게 몸 내버려 두다가 다 죽나지 괜찮아요. 좀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애 때문에 쉴 시간이 어디 있겠어? 계속 칭얼거릴 텐데 신랑은 연락 안 돼? 요 며칠 계속 못 본 것 같은데 아니 임신은 안 해두고 뭐 얼마나 일이 바쁘길래 외박을 밥 먹듯이 해?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요. 요새 말로 산후 우울증이 왔던 건지 저는 자포자기 상태로 아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며칠 만에 들어와 딸이 태어난 것을 보고 좋아했다기보다 무척이나 놀란 듯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아이라는 게 신기해서 안아주기도 하고 이리저리 뜯어보았지만 나중에는 기적이 갈 때 되고 우니 그 울음소리 때문에 살 수가 없다고 짐을 챙겼습니다. 나 당분간 회사에서 먹고 자고 할 테니까 애 안 올 때 되면 연락해. 내가 내 돈 주고 반값 내고 내가 왜 나가야 하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애를 왜 낳는다고 해서 이리 여러 사람 고생시키는지 어머님께는 말씀드렸어? 그래도 첫 손주인데 첫 손주는 뭘 내가 막내인데 거기다 손자도 아니고 손녀딸인데 엄마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아서 연락 안 했어. 나중에 연락 오시면 말할게. 근데 궁금하시지도 않은 것 같아. 네 친정에는 얘기했냐? 아니 네 친정에도 얘기 못할 것을 왜 우리 부모님께 말씀드렸냐고 묻는 것도 웃기지 않냐? 참 네 신세도 깜깜하다. 눈 딱 감고 병원 한 번만 갔음 너도 편했을 거 아니야. 알아서 해 잘 돌봐라. 나 나갈 테니까. 애 분유 좀 몇 통 사주면 안 돼? 기저귀도 아직 내가 손빨래하기 어려워서 일회용 써야 할 것 같은데. 뭐? 너 나한테 돈 맡겨놨냐? 애 분유랑 기저귀 비싸다고 하던데 그냥 젖 먹이고 대강 기저귀 쓰던 거 뒤집어서 채워놔. 애가 발진이 생겨서 그리고 내가 먹은 것이 없어서 젖도 잘 안 나와. 이러다가 악이 잘못될 것 같아. 저는 눈물을 그렁그렁하며 딸을 보았고 남편은 그 모습에 한숨을 쉬다가 제 만신창이가 된 모습이 불쌍했던지 동정심에 지갑에서 돈 3만원을 꺼내주었습니다. 너 사정 딱해서 3만원 줄 테니까 더 이상 나한테 바라지 말고 니 알아서 키워라. 남편은 그렇게 집에서 짐을 챙겨 나갔고 밖을 보니 기다리고 있었던 어느 여자와 히덕거리고 유휴히 동네를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눈물이 나고 이대로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아이가 너무너무 미웠고 아이의 우유를 주지 말아볼까 했지만 아이 배고픈 소리가 났기에 저는 밖에서 분유랑 기저귀를 사왔고 술 한 병도 사치로 사왔습니다. 아이에게 분유를 타서 줘봤고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꿀떡꿀떡 잘 넘기더라구요. 한 병을 더 먹고도 배가 안 찼는지 울길래 다시 줘서 배를 채우기도 했고 두 병을 다 먹은 후에야 아이를 트름시키자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자는 모습마저 미웠습니다. 누구 키울 사람 없나 업둥이로 줄까 했지만 부자집 대문 앞에서 놔두고 왔다가 다시 데려오는 곳도 수십 번이었습니다. 아이를 버릴 수도 없고 키울 수도 없고 펑펑 울다가 친정엄마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친정엄마는 제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셨고 저를 안고 또 우셨지요. 그러지 말고 집으로 돌아와라. 네 그놈은 도저히 안되겠다. 이혼하고 집으로 돌아와 싹싹 빌면서 같이 사는 게 좋지 않겠냐? 싫어. 나 혼자서 있을 때도 그렇게 구박받고 힘들게 살았는데 애까지 있으면 얼마나 찬밥 취급을 당하겠어? 절대 안 들어가. 싹싹 빌지도 않을 거야. 내가 무슨 빌 행동을 했다고? 그럼 나한테는 왜 전화했냐? 전화하지 말지. 맘이나 괴롭게. 엄마도 그럴 거면 가.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테니까. 자존심에 엄마한테 돈 달라는 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돈을 알아서 가지고 왔는데 그래도 그 돈이 70만 원 정도 되었어요. 70만 원 되는 돈을 쥐어주며 틈나는 대로 오겠다며 가셨는데 친정엄마도 그 후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힘을 내서 살아야겠다 싶어서 아이 없고 일자리를 구하려고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녔습니다. 집을 나간 남편이 방세 낼리 만무했기에 방세도 일단 엄마가 준 돈으로 밀린 방세를 내고 애 없고 취직하러 다녔지만 저를 써줄리 만무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져야 하나 한강까지 가서 멍하게 강을 쳐다본 다음 차마 용기가 없어서 늘 그랬듯 못난 저는 다시 돌아섰는데 그때 하늘이 저를 정말로 데려가시려는지 자동차랑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와중에 아이를 보호하겠다고 본능적으로 최대한 앞으로 몸을 웅크렸고 아이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고 운전자도 내려 얼른 병원에 데려가려 뒷좌석이 옮겨졌습니다. 어서 병원으로 가요. 죄송해요. 제가 운전이 미숙했나봐요. 저는 괜찮아요. 아이부터 아이도 아줌마도 같이 데려갈 거예요. 얼른 타요. 그 사람은 얼른 저와 딸을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고 그렇게 크게 다친 것 같진 않았지만 팔꿈치가 다 까졌고 골반이 욱신거렸습니다. 딸도 볼이 쓸렸던지 여름 피부가 까졌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면서 딸을 잘 달래였죠. 병원에 도착하고 나서 저는 며칠 입원해야 한다 했고 제 딸은 다행히 큰 이상은 없다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이 괜찮다는 말에 안심을 했고 덩달아 운전자에게 죄송하다 했죠. 잘못은 제가 했는데 왜 아줌마가 자꾸 미안해요. 제가 치료비 다 될 테니까 푹 쉬고 나오세요. 참 그리고 남편분은 언제 오세요? 합의며 뭐며 보호자 연락할 곳이 필요한데 남편 없어요. 아 그럼 홀로 아이를 그건 아니고 혼인신고는 되어 있긴 한데 남남이나 마찬가지고 집 나간지 오래된 사람이니 오지 않을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전. 인화는 제 사정이 딱 했던지 일단 알겠다 했고 그때부터 어느 여자가 와서 저를 간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그 운전자의 어머니였죠. 많이 힘들었나 보네 세상에 야유어도 너무 야유였어 애 혼자 낳기 힘들었을 텐데 내 젊은 시절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더 안 좋네요. 젊은 시절이요? 나도 인화님 혼자 낳아서 길렀거든요. 나도 인화님 아버지한테 속아서 인화님을 낳았는데 알고 보니 유부남이더라고 그나마 인화 아버지 돈도 있고 본처가 맘이 좋아서 인화니 호적이도 얻어둘 수는 있었지요. 먹고 살 걱정 없게는 해줘서 이만큼 살게 되었지만 나도 살기 어렵긴 했어요. 그래도 얘기를 들어보니 인화 어머니는 나랑 비슷한 처지였지만 그래도 저보다는 나은 환경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살 방법은 있다라는 말을 하며 저한테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면 괜찮을 거라고 용기를 주었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언젠가 나도 볕들 날 있겠지 싶었고 더 열심히 살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인화 어머니는 제게 병원밥 외에 먹을 것을 따로 잘 챙겨주었고 저는 그나마 기력을 되찾았습니다. 아이도 같이 입원이 되어 있었기에 저는 같이 퇴원을 하게 되었고 인화 어머니께서는 제게 손을 먼저 내밀어 주었습니다. 괜찮으면 우리 집 가서 같이 지내지 않을래요? 마침 방 하나 세줬는데 그 방을 뺐거든. 남편 기다리는 거 아니면 같이 가면 좋겠는데 내가 자꾸 아줌마 눈에 밟혀서 말이야. 아 제가 무슨 염치로요? 괜찮습니다. 뾰족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염치 찼다가 아이도 아줌마도 곤란해질 수가 있어요. 어려울 땐 자기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험한 세상에서 살아. 저는 인화 어머니의 말에 그 앞에서 다시 눈물을 쏟고 고민하다가 인화 어머니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이와 함께 배려로 들어가서 살게 된 집은 의리리한 부잣집이었습니다. 마당도 넓고 집도 크고 별채도 있었는데 별채도 있었는데 제가 살 곳은 별채도 아니었고 같은 집안이었지요. 보니까 인화 어머니께서 사업을 하고 있는 여장부였고 인화는 공직에 있으면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덕에 편안하게 집에서 몸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화는 아줌마가 아이를 다 봐주고 하니 저도 아이도 살이 포동하게 올랐고 거울을 보면 그제서야 혈색 있는 인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인화는 처음에 어머니가 집에 사람을 데려온 것에 놀랐지만 이내 웃으며 제게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워낙 인연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인지라 아줌마를 모시고 왔나봐요. 미안해요. 아줌마라고 불러서요. 아이 이름은 뭐예요? 생각해보면 미처 이름 지어줄 생각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애기야라고 이름을 불렀죠. 아이도 예쁜 이름보다 애기라는 이름이 자기 이름으로 들었던지 애기야라는 이름에 반응을 하고는 했죠. 이름이 애기예요. 한 애기 아이 출생신고를 아직 못했어요. 태어난 지 4개월이 된 아이였는데 아직까지도 출생신고가 안 되어 있었기에 인화 씨가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인화니 알아보니 아이 출생신고는커녕 제 혼인신고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철연이 거짓말을 하고 저를 속인 것이었죠. 생각해보면 정신이 없던 때라 그가 혼인신고했다고 말만 믿었지 직접 서류를 확인한 적은 없었습니다. 인화는 보면 볼수록 제가 딱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괜찮다며 오히려 그런 애비 그런 남편 없는 것이 더 낫고 이혼하는 것도 골치 아팠을 텐데 차라리 잘되었다 싶었습니다. 혼인신고를 안 했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더 마음이 놓일 지경이었죠. 일단은 그럼 내버려 두기로 했고 호적에 대해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고 인화니 말을 해주었습니다. 인화는 입양을 할 생각은 없냐고 제게 권유를 하기도 했는데 업둥이로 줄 생각까지 했으니 입양이 오히려 나았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모성애가 있어서 차마 엄마만 찾고 품에서 잠드는 아이를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화는 아쉬운 듯 그것을 받아들였고 인화 내 어머니와 함께 저와 딸을 챙겨주기 시작했죠. 공무원 일을 하지 않아도 어머니 사업을 이어받거나 해도 되었을 텐데 굳이 공무원을 하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부모도 보지 않고 이루려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정하고 자상하고 보면 볼수록 따뜻하고 참 좋은 사람이라 저도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언젠가부터 생기게 되었죠. 그 사람의 따뜻함이 제게 착각이 되면 안 되는데 자꾸만 혼자 설레하고 좋아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연이 되어서 그 사람 또한 제게 같은 마음으로 마음을 표현을 했을 때 저는 정말 이 세상이 끝나도 좋다 생각을 했고 그 사람과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죠. 인화 내 어머님 아니 시어머니가 저도 제 조건도 불편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래도 아들과 제 마음을 알아주시고 결혼 허락도 해주셨습니다. 알고 보니 처음 저를 집에 왔을 때부터 염두를 해두신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다른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제 처지가 말씀대로 시어머니 처지처럼 보여 가엾어 보여 도와주고 싶었고 무엇보다 인화 내 누나가 하나 있었는데 일찍 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려 그것에 대한 후회와 한이 있었던 것이었죠. 사진을 보니 사진을 보니 올주 저와 닮았다고 하는데 삐쩍 마른 것 빼고는 닮은 게 없어 보였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닮았다고 여기고 저를 보며 자기 딸 같다고 말씀을 하시고는 했습니다. 딸 같은 며느리가 되어달라며 부탁을 하시고 저와 인안 씨와 결혼을 시켜주셨는데 저는 아마 그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시어머니께 받은 사랑 이상으로 돌려드리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불편하다며 분가를 시켜주셨습니다. 한 집에서 살아도 된다 했고 살고자 하는 마음을 비쳤지만 어머니께서는 괜히 눈치 없이 아들 신혼에 끼고 싶지 않다고 하셨죠. 그렇게 저는 안정적인 보금자리에서 남편과 저 그리고 딸과 셋이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호적이 관한 것도 다 정리가 되었죠. 그 사람과 저는 처음으로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고 딸은 그 밑에 김혜기라는 이름으로 자녀로 들어갔습니다. 너무나도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아름다운 서류였습니다. 딸이 돌잔치도 해주었고 조금씩 걷기 시작하면서 저는 둘째 아이를 갖게 되었죠. 바로 사랑하는 남편과의 아이였습니다. 인화는 저를 들춰 업고 고맙다고 환호성을 질렀고 처음 애기아빠랑 반대되는 상황에서 너무나도 저를 아껴주고 소중하게 여겨주니 그야말로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첫 남편은 거짓이었으나 둘째 남편은 진실이었습니다. 거짓은 변하고 진실은 변하지 않는 법이죠. 인원의 변치 않는 사랑에 저는 행복해했고 뱃속 아기를 위해서 몸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본능적으로 동생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제 딸 애기는 정말로 뱃속 아이가 생긴 것을 알고 질투를 했는데 유독 안아달라고 보채고 땡깡을 피우며 유독 힘들게 했습니다. 보다 못한 시어머니께서 잠시 애기를 돌봐주겠다고 데려갔다가 울고 불고 아우성을 쳐서 하루도 못되어 다시 데리고 오고 말았죠. 눈치 없는 애기가 참 미웠습니다. 걸음마를 하면서부터 저를 졸졸 쫓아다녔는데 애기가 원래 그런 건지 오직 저만 바라보고 저만 쫓아갔습니다. 아무리 애가 엄마 바라기라지만 애기는 유독 저밖에 없었습니다. 사랑스러움을 떠나서 몸이 만삭이 되니 힘들고 귀찮고 싫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애기를 친딸 이상으로 잘 돌봐주며 다독여 주었지만 애기는 엄마만 찾았습니다. 우는 소리가 귓가를 찌르듯 했고 그것을 애기라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해하기보다는 밉고 싫었고 고소란히 미움의 감정으로 쌓여갔습니다. 저는 둘째도 딸을 낳았습니다. 둘째 딸은 애기와는 다르게 표독스럽지도 않고 참 착하고 순했습니다. 남편은 둘째 딸을 보며 감동적인 마음에 눈물을 흘렸고 이름도 집안의 돌림자를 따서 채은이라고 지었습니다. 혼인신고 안해준 전남편에게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등본의 김혜기라는 뜬금없는 이름은 조금 거슬렸습니다. 뒤늦게 남편이 자매인이 채자 돌림으로 개명을 하자 했지만 그냥 나중에 아이가 정 불편하면 개명을 하자 했습니다. 애기는 자기 이름을 좋아했고 말이 트이면서 남들에게 다 자기 이름을 애기라고 소개하고 다녔습니다. 말이 유독 빠르고 똘똘해서 문제였습니다. 동생에 대한 질투심도 생겼고 저와 남편의 시선이 자기보다는 동생한테 더 많이 가는 것을 알아서 동생을 때리기 일수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호되게 야단을 쳤고 울어도 달래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애기한테 왜 그러냐 했지만 저는 애기한테 화만 냈죠. 사랑스럽고 마냥 순한 채은이랑 비교가 되니 저도 모르게 차별이 생겼습니다. 나중에는 남편도 애기 보는 게 힘들어서 봐주질 않으니 애기는 점점 혼자가 되었고 둘째의 웃음소리가 울릴수록 애기는 제잘되던 입을 다물며 혼자가 되었습니다. 성격도 확연하게 달랐지만 자라면서 사랑의 무게는 더 둘째로 향하게 된 건 애들이 갖고 있는 특성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애기는 처음부터 원치 않은 임신이었고 제가 과거를 지우고 싶을 만큼 끔찍하게도 싫어하는 남자의 아이였던 데 반해 둘째 채은이는 사랑하고 바랬던 남편의 아이였기에 그것만으로도 사랑이 편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의 입장에서도 티를 안 내려고 했지만 남의 아이보다는 자기 아이가 더 신경 쓰이고 손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었겠죠. 그나마 저희 시어머니는 애기 입장을 헤아려 주었는데 애기를 볼 때마다 어둡고 웃음기가 없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던지 저를 붙들고 말을 했습니다. 애기도 좀 돌보거라 워낙 똘똘하고 눈치 빠른 애라 자기가 사랑받는 거 아닌 거 다 안다. 애기도 네 새끼인데 애미로서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했는데 그렇게 차별을 두면 나중에 너도 상처받고 후회해. 애가 커가면서 되바라지고 못된 것만 보이는데 어떡해요 그럼. 이래서 피는 못 속이는지 어머니께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애기 아빠가 얼마나 인간 말종인 줄 아세요? 자기 새끼도 나물나라 하고 밖으로 여자만 만났던 사람이에요. 회사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까봐 저 방에다 놓고 자기는 밖으로 여자 만나러 다니고 그런 사람이 애기 아빠인데 애기가 그 핏줄 이어받지 않았겠어요? 채은이랑 애기랑은 다른 아이예요. 저는 그렇게 딱 잘라 말을 했고 참 기가 막혔던 것이 하필 애기가 그 말을 모두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와 저는 앞불사하며 애기 있는 곳으로 갔지만 7살 정도밖에 안 되었던 애기는 어른의 말을 알아들었던지 정원으로 뛰어나갔고 시어머니가 애기야 이름을 부르며 뛰어갔는데 그대로 놓치고 말았습니다. 애 있는 거 알면서 말조심을 해야지 이거사 시어머니도 말조심 안 한 것은 마찬가지면서 제 탓으로 돌렸고 애기 나간 것에 걱정이 되어 경찰서에 신고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곳도 저는 화가 났고 워낙 머리가 타고난 아이였기에 저는 별탈이 없을 줄을 알고 알아서 무서우면 집에 들어오겠지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 뜻대로 애기는 집에 들어오기는 했습니다. 속으로 안심하면서도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고 안아주는 대신 회초리를 들며 다신 집 나갔다가는 문을 잠가버릴 거라고 윽박지르며 애기의 마음에 상처를 또 주었습니다. 애기는 그렇게 채은이와 함께 자랐습니다. 채은이도 어른들이 언니보다 자기를 더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잔망스럽게 굴었습니다. 근데 채은이라 그런지 그런 잔망스러움조차 예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딸 둘 데리고 다니면 누가 봐도 채은이를 더 예뻐하는 게 보였고 혹시나 애기는 다른 데서 데려온 아이인 줄 착각할 정도로 솔직히 누가 봐도 저의 편에 내심했습니다. 애들 초등학생 때였을 거예요. 애기는 4학년 채은이는 2학년이었습니다. 제가 마침 그 근처를 지나가는 김에 채은이를 데리러 학원으로 가려 했는데 애기가 저를 보고는 엄마하고 오더라고요. 채은이는 공주님처럼 머리도 예쁘겠다 리본 머리끈으로 묶어주고 원피스랑 타이즈 구두도 신겼지만 애기는 선모습이 되어 머리도 남자애처럼 쇼커트로 치고 야구 점퍼를 입고 다녔습니다. 제가 머리를 잘 묶어주지 않고 채은이에게만 신경 쓰자 외출한 사이에 머리를 싹둑 잘라버렸는데 그 모습이 시위를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얄미워 미용실 가서 남자애처럼 짧게 잘라달라고 했습니다. 애기는 속상해서 머리 자르며 눈물을 흘렸는데 정작 완성된 모습을 보고는 활짝 웃었습니다. 나 이 머리가 더 마음에 들어요. 엄마가 아침에 나 머리 묶어주는 거 아팠었는데 더 이상 안 묶어도 되잖아요. 네 손으로 네 머리카락 치워버리니 속 시원하니? 하여튼 누굴 닮아서 이렇게 독한지 나 더 이상 원피스도 구두도 안 신을 거예요. 바지랑 운동화 사주세요. 네 마음대로 해라. 나도 이제 모르겠다. 그래놓고 시장 데려가자 지 마음에 드는 운동화랑 점퍼를 샀습니다. 야무지게 어릴 때도 가격을 다 물어보며 비싼 거 사지 않고 싼 거 사고 그마저 가격을 빼달라고 흥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15,000원인데 13,000원에 해줄게. 너 예쁘니까 에이 저 예쁘니까 좀만 더 깎아주시면 안 돼요? 만원에 해주세요. 만원? 그럼 안 남는데? 또 와서 살게요. 처음 왔으니까 싸게 해주세요. 단골이면 단골이라고 싸게 해달라 라이로구만 어떻게 하셨지? 그럼 만원에 해주시는 거죠? 아이고 내가 졌네. 그래 안 남지만 만원에 가져가라. 대신 단골 손님 하는 거다? 그럼요. 엄마 만원 주세요. 제가 낼게요. 예쁜 운동화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만삼천원 낼게요. 애가 어디서 뭘 배워와서 어른한테 흥정을 하는지. 상인들은 요망하고 똘망하다며 귀여워서 가격을 빼주고는 했는데 저는 그게 싫어서 일부러 그 애 보는 앞에서 깎은 흥정이 무색하게도 일부러 만삼천원 돈을 다 주고 와서 그 애한테 무한하고 속상하게 했죠. 다음부턴 좀스럽게 꺾지 말라고 아이의 길을 죽였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참으로 못난 엄마였죠. 예쁘장한 남자애처럼 된 애기는 야구 점퍼 입고 복장도 그에 맞춰 운동화를 신고 다니며 남자애들이 하는 운동을 즐겨 했습니다. 운동 신경이 있어서 애기는 남자애들하고 해도 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웃기도 하고 성격도 쾌활해졌지요. 그리고 꿈도 육선선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달리기도 잘하고 씩씩하고 집에서만 자신감 없고 어두웠지 바깥에서는 자기 사는 방법을 찾아낸 건지 친구들한테 인기가 많았습니다. 오히려 그걸 시샘했던 것은 채은이였고 저는 그런 채은이가 기죽을까봐 집안에선 애기한테 더 뭐라 했죠. 그래도 애기는 나이가 먹을수록 더 기죽지 않고 저한테 웃으면서 대했습니다. 그 웃음도 왜 미웠던지 전남편의 비웃는 얼굴과 비슷한 것 같아 개모처럼 그 애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애기와 채은이와 같이 계단 아래로 내려오고 있었는데 계단에 기름칠이 되어 있었던지 무척이나 미끄러웠지요. 딸들에게 조심하라고 말한 순간 애기랑 채은이가 동시에 미끄러졌고 저는 애기의 손을 잡지 않고 채은이만 온몸으로 감싸안으며 대골대골 굴렀습니다. 애기는 계단에서 떨어져 정신을 잃었지만 저는 채은이부터 챙겼고 뒤늦게 애기가 정신을 잃은 것을 안 선생님들이 먼저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애기가 걱정되었지만 그러게 애기가 나만 부르지 않았다면 기름칠한 계단에 채은이 손잡고 살살 내려왔을 텐데 이것도 자기가 자초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애기는 깨어났고 저는 애기한테 다음부터 엄마 봐도 부르지 말고 너 혼자 가라며 한마디 했죠. 애기와 저는 병실에서 내내 얘기가 없고 채은이와 통화할 때만 웃었습니다. 그렇게 애기는 제 인생에서 없어도 될 존재 같았고 없어졌으면 하길 바란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비정한 어미의 소원을 들어주었나 봅니다. 제가 그토록 애기를 미워하니 애기에게 불행을 주면서 저에게도 큰 시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리도 아끼던 채은이에게도 말이죠. 두 아이는 동시에 뭔가 이상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애기는 제게 숨겼고 채은이는 솔직하게 말했죠. 엄마야 나 배 아파. 먹은 것도 없는데 왜 배가 아프지? 우리 딸 괜찮아 엄마랑 병원 다녀오자. 엄마 근데 애기 언니도 좀 아픈 것 같은데? 채은이는 애기한테 시샘을 내며 자기가 왕인 것처럼 굴었지만 같이 아픈 상태였던 애기를 기억해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애기방에 갔더니만 애기는 침대에서 누워있는 채 자고 있었지요. 저는 애기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애기 너도 옷 입고 병원에 같이 가자. 채은이가 걱정해. 괜찮아요 엄마 채은이랑 다녀오세요. 저는 누워있으니까 좀 나은 것 같아요. 유달리 주사 맞기 싫어했던 성격 탓이라서 그런지 애기는 안 간다 그랬고 채은이는 그래도 같이 저와 병원에 가겠다 했죠. 그런데 병원에 다녀와도 채은이의 복통은 낫지 않았고 무척이나 피곤해 보이며 밥도 잘 먹지를 않았습니다. 애기도 마찬가지였죠. 돌아온 남편이 걱정스럽게 채은이와 애기의 상태를 살펴보며 아무래도 안되겠다고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자고 했죠. 저는 아무 일 아닐 거라 생각했지만 남편이 그러자 하니 말을 따랐고 그렇게 채은이와 애기를 데리고 남편이 아닌 큰 병원 원장님께 진료를 받게 되었는데 저와 남편은 그야말로 청천병력 같은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다낭성 신장병입니다. 유전병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신장이 여러 개의 낭종이 생겨서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신장의 기능이 저하될 거예요. 두 아이 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당장 투석에 들어가야 하고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신장 이식이요? 두 딸이 걸린 것은 공교롭게도 유전병으로 알려진 다낭성 신장병이었고 저는 유전이 안 되어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저희 아버지가 유전병 신장병으로 돌아가신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둘째 언니가 다낭성 신장병으로 이식을 받았고요. 다행히 조카들은 괜찮았지만 동시에 이 유전병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신장 이식을 받으면 된다는 말에 저는 당장 공여자 검사부터 했습니다. 제가 적합한 점을 받는다 하더라도 두 딸 중 누구를 줘야 하나 싶었습니다. 당연히 고민도 없이 채은이 일을 줄 거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정작 그렇게 결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남편 시어머니까지 공여자 검사를 했고 두 딸들에게 신장 적합한 것은 오로지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저라도 맞아서 다행이었지만 저는 두 딸 중 누구를 줘야 할지 내내 마음이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평소 제가 채은이와 아기를 차별하면서 키웠기에 시어머니와 남편은 당연히 제가 채은이한테 신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심을 하고 있었고 아기 걱정을 했지요. 정작 저는 두 딸 중 누구에게 줄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여보, 아기는 일단 투석으로 잘 버틸 수 있을 거야. 아이라서 신장 기증 받는 순서도 앞당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 우리 애기 꼭 내가 살려줄 테니까 걱정 마. 아직 채은이 줄 거라고 정하지 않았어. 쉽게 결정을 잘 못하겠어. 그러자 남편이 놀라며 의외라는 듯 저를 벙찐 듯 보더니만 이해가 안 된다는 듯 반문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평소에 채은이만 챙기고 더 예뻐한 거 아니었어? 그럼 애기한테 신장 주고 채은이 포기할 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포기라니. 그럼 내가 채은이 주면 애기를 포기한다는 소리인 거야? 그건 아니지만... 여보, 잘 생각해. 채은이 우리 딸이야. 우리 둘이 사랑해서 낳은 아이라고. 당신 나 사랑한다면 당연히 채은이를 먼저 구해야지. 애기는 내가 어떻게든 알아봐 준다고. 온화한 남편은 평소답지 않게 잔뜩 예민한 상태로 제게 따져대었습니다. 남편에게 순간 실망감이 들면서 그동안 남편에게 들었던 좋은 이미지와 마음이 무너지며 이 사람도 별 수 없구나 싶었지요. 그렇게 애기 편을 들면서 애기가 힘들 때 저의 편애 때문에 속상해하면 늘 남편이 와서 위로해 줬기에 애기가 지금까지 버텼는지도 모르거든요. 하지만 정작 생명의 갈림길에 서니 남의 아이보다 자기 아이를 더 챙기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참으로 실망감이 들기는 했지요. 그러나 남편의 마음도 이해 못할 것이 없었고 저 역시 분명 애기보다 채은이를 더 소중하게 생각했는데도 스스로도 마음을 못 정하는 게 이상했습니다. 내 인생을 망치고 내가 치를 떨던 남자의 아이였던 애기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남편의 아이였던 채은 당연히 채은이를 선택하는 것이 맞았지만 왜 그렇게 침대에서 끙끙 알면서도 참았던 애기가 안쓰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망스러운 전 남자의 아이였던지라 그 화를 애기한테 내고 책임을 돌렸을 뿐 애기도 내 딸이 분명했고 둘 다 내 뱃속으로 낳은 내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편애를 했어도 정작 저는 애기를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그것이 이상한 보정인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애기가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때도 많았을 텐데 어린아이가 많이 참았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은 후에 저는 남편에게 애기가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채은이는 어쩌면 시간이 더 있으니 그 사이에 기증자가 나타나서 살릴 수도 있다고 했지만 남편은 그 어린 채은이한테 신장투석을 시킬 생각이냐고 어쩌면 그렇게 비정하냐고 저를 원망했는데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제가 계속 결정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모양을 보이자 남편은 저를 계속 설득했고 저는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애기한테 미안하지만 난 내 딸부터 챙겨야겠어. 채은이에게 맞는 신장 찾는 게 기약이 없고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그 어린애한테 어떻게 그 고통스러운 투석을 시켜? 나는 내 딸 우는 모습 볼 자신이 없어 여보. 그럼 애기는 애기 또한 신장 찾는 게 기약이 없는 건 마찬가지일 테고 고통스러운 투석을 해야 할 텐데 심지어 더 위험하다는데 당신은 채은이 밖에 걱정 안 돼? 애기 많이 예뻐했잖아. 친엄마인 나보다도 더 아꼈잖아. 그거야 애가 안쓰러워서 그랬지. 당신이야말로 그렇게 애기 맘 아프게 편애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애기 살리겠다고 하는데? 왜? 애기 살려서 당신 화풀이로 살게끔 하려는 거야? 애기도 혼란스럽지 않겠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신? 애기도 내 딸이야. 내 뱃속에서 낳은 내 딸이라고. 내가 비록 애기한테 못되게 대하기는 했지만 그 애가 아프고 고통스러워하니 내가 못 참겠어. 저는 계속 울음을 터뜨렸고 그가 내게한테 못할 짓을 한 비정한 애미라는 스스로를 내던져버리고 싶을 만큼 후회를 했습니다. 그날 채은이가 아프다고 한 날 병원 같이 가자고 애기의 이불을 젖혔을 때 애기는 식은땀을 흘리며 아픈 것을 참고 있었습니다. 배를 부여잡고 있었던 것을 저는 대충 살펴기에 그저 자는 줄만 알았고 그마저도 채은이 아니었으면 병원에 안 데려갈 뻔했습니다. 늘 엄마의 사랑을 바라고 엄마만 찾던 우리 애기였는데 제가 채은이를 품에 안고 사랑해주며 뺨을 어루만졌을 때 애기를 옛날 남자에 대한 원망으로 구박하고 한없이 세워놓고 기다리게 만들고 그 여린 가슴에 생채기를 낸 것도 모자라 대못을 박은 것을 후회하며 잘못됐다 했습니다. 저는 잠들어 있는 애기방에 들어갔습니다. 여느 초등학교 고학년처럼 좋아하는 연예인 책받침도 있었고 프로마이드도 걸어놓고 있었고 친구들과 함께 스티커 사진 찍은 것들도 책상 속에 있었는데 애기는 참 환하고 예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나에게도 그 미소를 지어주며 엄마가 언제건 자기의 손을 잡아줄 줄 알고 기다렸건만 저는 애기한테 억지를 부리며 제 감정 욕받이로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내가 애기를 살리겠다고 채은이와 애기에게 누구에게 신장을 줘야 할지 갈등을 보이니 남편으로서도 기가 차고 어이없고 이해가 안되는 것은 당연지사였지요. 애기야 우리 애기 우리 아가 벌써 11살이나 됐구나 내 새끼 엄마는 네가 이렇게 예쁘게 크고 있는 동안 대체 우리 애기를 얼마나 멍돌고 아프게 한 거니 미안해 엄마가 채은이는 밤마다 곁에 있어주고 뺨을 어루만져 입맞춤을 해주었지만 애기방에 들어와 제가 애기의 뺨을 쓸어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게 너무 서럽고 미안해서 입술이 떨린 상태로 입맞추기 전에 눈물이 애기 뺨에 떨어져 흘렀죠. 그리고 애기도 제 말을 듣고 있었던지 애기의 눈에도 눈물이 흘러서 제 눈물과 섞였습니다. 제 손을 잡으며 애기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언젠간 나에게 이렇게 다가와 줄 줄 알았어요. 나를 보듬어주고 안아줄 줄 알았어요. 나 이제 죽어도 좋아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애기야. 엄마가 너 살려줄 거야. 어떻게 해서든 널 살릴 테니까 아무 걱정 마 애기야. 엄마가 미안해. 너무 미안해 애기야. 대체 내가 너한테 무슨 짓을 한 건지. 이토록 소중하고 마음이 아픈 너인데 이렇게 소중하고 애달픈 내 딸인데 저는 애기를 붙들고 눈물을 하염없이 쏟았고 애기도 제 품에서 엄마 엄마 하며 오열하면서 울었습니다. 절대 애기를 이렇게 보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애기는 자기 운명을 안 듯 저를 꼭 안았죠. 엄마 나 말고 채은이부터 먼저 살려주세요. 안 그러면 아빠도 할머니도 엄마를 비유할 수도 있어. 모두가 바라는 일이 옳은 거예요. 나는 투석하면서 버틸 수 있는데 채은이는 너무 작고 약해서 그 고통 못 버텨요. 엄마 몸에 있는 신장 채은이 주세요. 애기야. 채은이 내 동생이잖아요. 엄마가 더 이상 나로 인해 불행해지면 안 돼요. 아빠라 할머니랑 채은이랑 다 엄마만 기다리고 있어요. 내 걱정은 하지 말아요. 난 엄마가 날 딸로 생각해 준 것만으로도 이 기억으로 이제 남은 인생 평생 행복해질 것 같아요. 저는 애기를 품속에 꼭 안았고 제발 둘 다 포기할 수 없는 내 딸들 꼭 살려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잠시나마 애기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내 불찰은 내 벌로 평생 안고 가길 바랬고 내 딸들에게는 아무 해가 미치지 않게 도와달라 빌었죠. 그리고 저는 내 딸들을 누구 하나 다치지 않고 제가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제 신장은 일단 더 위험하다던 애기한테 주기로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것을 납득하지 않았습니다. 채은이를 선택하지 않으면 이혼을 하겠다는 초강수를 두었죠. 당신이 정해 채은이와 나인지 아니면 애기인지 당신이 채은이 선택 안하고 애기이면 나와 이혼하는 거야. 나는 절대로 내 딸 포기한 여자와 같이 못 살아. 며느리한테 그러지 말아라. 애기도 네 딸이고 며느리 딸인데 어찌 그렇게 못난 모습을 보여주니 인원아 어떻게 그렇게 힘든 선택을 하게 만들어? 내 아이가 아니라 그 망나니 같은 전남자 애를 선택한다잖아요. 내 앞에서 다 쇼한 거라고요. 애기를 좋아하고 그 남자를 맘에 아직 두고 있는데 날 속이려고 채은이 예뻐하는 척 가증스럽게 날 속였는데 그걸 그냥 넘기고 어떻게 같이 살아요? 왜 이렇게 억지를 부리냐. 그러지 말아라 인원아. 더 이상 일을 힘들게 만들지 마. 너야말로 채은이는 네 딸 애기는 전남편 딸 이렇게 가르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만해라. 더 이상 못난 모습 보이지 말고 못난 모습 보여서라도 난 내 딸 살려야겠어요. 유전병이잖아요. 저 여자한테서 온 유전병 그럼 엄마가 돼서 당연히 책임져야죠. 내 딸 불쌍해서 어떡해요? 우리 채은이 어떡하냐고요? 남편이 목 놓아 울었고 저도 시어머니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래도 누구보다 제 심정을 아시기에 채은이가 아닌 애기에게 신장을 내어주기로 한 사실에 마음 아파셨어도 이해하셨기에 남편을 설득하려 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저는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말에 많이 생각하고 갈등했지만 애기를 아무리 생각해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토록 채은이를 챙겨주는 사람은 많았고 온 가족이 채은이만 바라보고 있었지만 애기는 제가 포기한다면 아무도 그 애를 챙겨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애기한테는 제가 전부나 마찬가지였어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지금은 위급한 만큼 더 절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만큼은 애기 편을 들어줘야만 했습니다. 안 그러면 저는 평생 고통 속에서 살 것 같았죠. 애기한테 신장을 이식하기로 결정했고 남편이 못 간다고 문 밖을 막아섰는데도 저는 그런 남편을 뒤로하고 이혼할 각오로 애기한테 달려갔습니다. 애기야 기다려 엄마가 갈게 엄마가 갈 테니 조금만 기다려 이제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줄게 저는 애기에게 달려갔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애기의 손을 잡고 다시 만나기로 하며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 신장은 애기에게로 이식이 되었지요. 다시 눈을 떴을 때 애기가 제 곁에 있었고 애기도 정신을 잃은 상태였지만 기쁜듯 미소를 짓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픈 손가락인 제 딸인 애기를 살렸고 애기는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었지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채은이에게도 맞는 신장이 빨리 나타났습니다. 애기가 수술을 받고 머지않아 한 달이 좀 지난 후에 바로 이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두 딸이 모두 살았다는 것이었지요. 저는 너무 기뻐했고 채은이가 얼른 회복하기를 바라며 제 몸관리보다는 채은이의 상태를 기다렸습니다. 채은이 또한 애기처럼 성공적인 수술 과정을 밟고 좋은 수순을 밟고 있었고 놀라울 정도로 빠른 회복을 보였습니다. 다 잘 되어서 다 잘 될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 있었지요. 우리 이혼하자. 서류는 다 준비되었어. 당신만 도장 찍으면 합의위원으로 법원에 바로 넣을 거야. 나 당신하고 이혼하기 싫은데 우리 딸들 다 잘 되었는데 꼭 이혼해야만 해요? 나는 당신이 애기를 선택하는 순간 이혼하기로 맘먹었어. 내 말을 듣지 않은 건 당신이야. 이제 어쩔 수 없어. 이렇듯 남편은 저와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었지만 그 찰나의 순간 제가 채은이를 선택 안 하고 애기를 선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제가 두 딸 중 애기를 택한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 전남편을 못 잊어서 애기를 살렸고 택했다고 말도 안 되는 억축으로 저를 몰아갔지요. 저 또한 그렇게 아는 남편하고는 살고 싶지 않았고 저는 이혼 서류에 결국 도장을 찍고 말았지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남을 하며 다 잘 되었는데 굳이 이혼해서 왜 채은이한테까지 엄마를 빼앗냐고 했지만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가 도장 찍은 이혼 서류를 법원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법원 앞에서 저와 남편은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떠났고 저는 애기랑 같이 나와서 다시 홀로 서기를 하려 했지요. 그렇게 우리는 끝난 것만 같았지만 이제는 마지막으로 저를 구한 것은 채은이였습니다. 채은이는 남편이 나무라며 엄마가 모질게도 너를 버리고 애기 언니를 선택했다는 말까지 했지만 채은이는 오로지 저만 찾았고 애기 언니하고 저한테 가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하고 사는 것도 싫고 아빠하고 사는 것도 싫다고 하고요. 제가 하염없이 사랑을 채은이한테 쏟은 만큼 채은이는 채은이는 엄마인 저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지요. 결국 남편은 채은이를 저한테 보내었고 그리고 머지않아 채은이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꼈던 남편은 채은이 때문에 다시 저한테 왔고 우리는 이혼을 하지 않기로 다시 조정신청을 내게 되었네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한가정이 되었습니다. 남편하고 저하고는 처음에 서먹서먹했지만 애기와 채은이 덕에 조금씩 사이를 회복했어요. 남편도 제게 원망스러운 마음이 가득했지만 그것은 시간이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분명 평등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채은이를 더 사랑했던 어미로서 그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생명이 걸린 순간 그 사랑의 무게를 다시 저울질하며 한쪽을 내려놓는 선택은 저에게 불가능했습니다. 그 무게는 단순한 마음의 무게를 넘어 두 아이의 생명을 짊어진 어미로서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기를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에 있어 후회는 없습니다. 제 딸들을 살리기 위해 제가 해야 할 최선의 선택이었고 그 선택이 오늘의 제 아이들을 잊게 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평생 저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의 마음에 남은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시간이 지나 이해할 수 있기를 아니 최소한 저의 진심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아이가 건강하게 웃는 모습을 보는 날들이 길어질수록 그의 마음속 아픔도 조금씩 사라질 것이라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이 지나고 이제는 제가 두 딸과 남편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사랑과 정성을 쏟을 차례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가족이라는 선물을 소중히 여기며 끝까지 후회 없는 선택을 했음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겠습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